사랑하는 메가스터릭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저번에 한국사람 미국사람 일본사람 해가지고 웃기는 얘기 잠깐 했더니 아우 이들의 반응이 아주 똑같고 아주 재밌다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두번째 2탄 정말 춤추는 초코칩 얘기 또 선생님 또 이렇게 수업 때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그 얘기 한번 또 해줄게 알았어 이것도 재밌어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들으면 재밌어 이건 중간에는 좀 얘 뭐야 이러는데 끝까지 들으면 재밌어 알았어 봐봐봐 야 춤추는 초코칩이 이게 넌센스 퀴즈야 맞추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밥먹거나 아니면 지금 가만있다 듣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뭐야 춤추는 초코칩이 살고 있었대 춤추는 초코칩 초코칩이 춤추는 춤추는 얘가 내가 앞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대 왜 빠졌을까 춤추다 빠졌대요 미안 미안 지금 뭐야 이 새끼야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좀 재밌어 물에 빠졌대 자 그럼 또 퀴즈 퀴즈 이거 아마 어렸을 때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야 코끼리 뭐 이렇게 현장에서 잘라서 넣어요 뭐 이런 징그러운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맞죠 뭐야 그쵸 그럼 이제 그 다음 두번째 기린을 저기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뭐야 또 현장에서 목을 꺾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뺀다 기린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지금 끄지 마시고 끄지 마시고 알았어요 끄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들어봐 동물의 왕 사자가 동물의 왕 사자가 동물의 왕 사자 뭐 있지 심바 알죠 사자가 생일이 된 거야 생일 파티를 열었어 생일 파티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 초대했어 그렇죠 동물들 와라 해서 초대했어 그랬는데 어떤 동물이 겁대가 없이 안 왔어 누가 안 왔을까 누가 맞춰봐 누가 안 왔어 겁대가 없이 아는 동물 하는 말이야 기린 냉장고가 갇혀있어 웃기죠 조금 지금 약간 조금 웃고 있지 그렇지 기린 갇혔어 못 왔어 아 못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재미있죠 여기 조금 재미있어졌죠 또 들어봐 또 있어 또 들어봐 철수랑 영희랑 너무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야 둘이 막 너무 사랑해 철수랑 영희가 너무 사랑해 가지고 저기 뭐야 이제 둘이 만나려고 그러는데 늪이 있어 늪을 건너야 되는 거야 둘이 만나려면 근데 그 늪에는 악어떼들이 득실득실해 그래가지고 그 늪을 악어떼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철수가 영희만 날려고 건너면 그냥 물려 죽어 근데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 늪을 건너고야 말았어 어떤 방법으로 건넜을까 어떤 방법 어떻게 건넜을까 맞춰봐 어떻게 악어떼 득실한데 거기를 건너대 어떻게 지금 건너 건너 어떻게 건너는지 알아 그냥 건너대 뭔 소리야 지금 악어떼들이 사자 생일파티가 있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 웃기죠 웃고 있지 재밌지 지금 재밌지 재밌지 그래가지고 악어가 없어 건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철수랑 영희가 만났어 만났어 너무 신나 만났어 만나가지고 둘이서 우리 뭐 할까 이러다가 우리 낚시할까 그랬대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과에서 낚시를 했대 낚시를 하다 팍 잡았어 뭘 잡았을까 그렇죠 춤추는 초코칩을 잡았대 끝 여러분 재밌죠 어 여러분 이거 재밌는 얘긴데 이거 있잖아 진짜로 내가 현장 강의하면서 내 수업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고 우리 이제 뭐야 불꽃 패밀리들은 아마 이 얘기 다 듣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PCP 걸고 듣다가 수능 끝나고 나면 정말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은근히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야 버렁자랑 선생님 그때 그 춤추는 초코칩이 뭐였죠 그러니까 지도 뭐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이제 다른 친구들 만나고 또 이제 이성교제하고 이럴 때 뭐 하고 싶은지 뭐 갑자기 물어봐 그럼 선생님 이제 써줘요 또 춤추는 초코칩이 있었는데 알았어요 친절하게 아니 이제 이번에 캐스트로 올렸으니까 캐스트 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여러분 또 이제 재밌었죠 다음에도 또 한번 뭐 하여튼 중간중간에 하는 실제걸론가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여러분 힘내시고 알았어 힘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지마 이제 유평 진짜 곧 다가오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알겠죠 여러분 사랑해요 자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